아름다워 취약 후쿠 풍차가 먼저 붙어 우와 5초만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번 빼볼게요 여기 위에만 잡고 내려다봐요 내려다봐요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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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디 넣어볼까 여기도 넣어볼까 이번에는 와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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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한 번에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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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출발 어 운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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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면 안되지 시원 바꾸면 안되지 여기 여기 그걸 눌러야 어 공용 정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응 응 이거 눌러봐 우와 응 응 우와 먹을 거 줘봐 응 고기 여기 있다 암암암암암암암암암 암암암암암암 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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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 보는 거 응 구멍이 있어? 거기 보는 게 아니 ㅋㅋㅋㅋㅋㅋ 안빠요 왜 불러? 보고 싶어서 불렀어 보고 싶어서 불렀어? 응 사랑해 응 시아는? 시아는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오 시아 작아졌어 난장인 시간이었어 뚱뚱해졌어 뚱뚱해졌네 어 작아졌네 다시 뚱뚱해지러 가보자 오 뚱뚱해졌어 뚱뚱뚱 뚱뚱뚱 교라 짜잔 짜잔 춤라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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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 들어온다! 불 들어온다! 아팠다! 그렇지! 그렇지! 앉아봐 손가락 따라서 움직인다 움직여봐 우와 보니까 전구가 불이 들어오네 집이 이렇게 돌이니까 집이 좋아 집이 켜져 집이 켜져? 앉아봐 봐봐 거기 손 대 아빠도 여기 손 대고 봐봐 치아나 아빠랑 손 잡아봐 어? 거기는 잡고 있어 아빠 손 올려봐 여기 손 거기 잡아야지 노래가 나와 아빠 손 놔봐 어? 노래가 안나와 응 우와 아하하하 우와 여기 신발 벗어 어 시아야님 신발 벗어요 출발 하하하 이 Heil 하하 까 우와 진짜 백조 타네 출발 andra 아빠는 올라가면 안된대요 떨어졌어 자 벙기가 치면서 음악소리를 낼건데 벙기에 음악 감상하면 돼요 우와 보여? 돼? 저기? 자 만약에 에게스는 이 전구를 안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꼼꼼해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전구 오 좋았어요 전구 어둠을 밝혀주는 빛의 전구라고 해요 자 이게 나는 이제 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오 우리 지금 네 살이죠? 네 살이요 오 맞히면 진짜 천재예요 저번에 아무도 맞힐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 문제예요 저도 뭐예요 여기 친구 죽음기 와 깜짝 놀랐어요 맛있는지 알고 자 죽음기 만들어주세요 뭐예요? 나팔 나팔 100년 전부터 이런 음악을 듣고 자랐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갑니다 지금 지휘에서는 냉장고 TV 가전 전부 다 만들고 있어요 무려 150년 정도 된 회사예요 대단하죠? 대단하죠? 지금 우리 탐성 같은 회사예요 자 이 냉장고 요즘 거 같죠? 지금 오게 된 거고 70년대 자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